오늘 코스피가 3%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장이 환호한 건데요.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던 물가, 두가, 둔화 신호를 보이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. 코스피가 오늘 3% 넘게 오른 2,483.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주 중반 미국 중간 선거 불확실성에 하락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. 시장의 반등을 이끈 키워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였습니다. 미국의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.7% 올랐습니다.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.3%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. 이에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각각 9.94%, 15.55%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증권가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안도렐리 지속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한편 이번 주 코스피는 5.74% 오른 2,483.16포인트에 코스닥은 5.38% 상승한 731.2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간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만이 나 홀로 매도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.